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에 이송 도중에 달아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광주지법은 지난 2월 광주 서구의 한 대형 서점에서 쓰러져 신천지 대구 예배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으로 이송되자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가량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당시 서점은 임시 폐쇄 조치됐고 남성은 대구방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